자 여러분들 엑스페릭스 어떤 기업입니까 자 얘들은 이제 바이오인식 바이오인식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권 판독기 뭐 지문인증 뭐 이런거죠 근데 얘들이 솔직히 스몰캡이잖아요 스몰캡 이렇게도 시가총액이 500억도 안되요 지금 근데 지금 뭐 무상증자 하고 뭐 걸리라 걸리고 뭐 하다가 이런거 페이크 자 항상 말씀드린게 무상증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호재에요 단기적으로 호재인데 뒤로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처음 했을때 이제 그전에 소식을 한다 들렸을때 미리 사놓고 무상증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리락이 생기 전날에 바로 이렇게 파는거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엑스페릭스가 지금 상당히 이 가격대에 물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거죠 맞죠 근데 여기는 이제 탈출을 솔직히 언제 할지는 제가 뭐 장담 못하지만은 그래도 올해는 탈출이 가능해요 자 볼게요 우선은 얘들이 스몰캡이기 때문에 일단 얘들의 적정 주가랑 적정 주가라도 일단 찾아야 되요 근데 지금 적자전환이에요 올해 안에 얘들이 진짜 50억의 영업이익만 내더라도 되는데 뭐 22년과 21년 이 정도 영업이익만 내도 충분히 그 한 2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시는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거죠 자 그런데 엑스페릭스가 그래도 가장 큰 호재는 있어요 우선 세계 시장 세계 점유율 2위에요 생각보다 시가총향이 낮은데 근데 세계 2위에요 이 바이온식 보안분야에서는 그리고 국내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장성을 두루 갖추고 전망하기엔 좋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이런 원래 이 솔직히 얘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세력작전주에요 세력작전이 안 들어왔으면요 이런 차트가 형태가 절대 안그려집니다 얘들은요 이 긴 기간 동안 매집을 존나겠어요 진짜 1,2에서 2년동안 세력매집주의 특징이 뭐냐면요 거의 뭐 한 이제 1년 2년 전부터 급등하기 전 1,2년부터 그냥 매집해요 여기서 천천히 야금야금 매집을 해요 막 이렇게 천천히 한방에 하면은 갑자기 주가 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쏘는거죠 이렇게 아무튼 이제 뭐 세력작전주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막 내리다가 또 좀 가다가 또 한번 쏠거에요 이렇게 이게 보통 얘들이 절대 한번 해먹진 않아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엑스페릭스를 그나와 볼게 얘들은 이 정부기관 정부기관과 계약한다는 것은 정말 큰 호재거든요 근데 지금 얘들은 어디에요 국방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뭐 정부기관에 공공기관에 다양한 납품을 진행을 하는 홀력하라는 얘들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시간만 지나면은 알아서 얘들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엑스페릭스가 스몰캡이라서 좀 불안불안해서 수급 금방 붙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지금 2만 5천 여기까지는 당장은 어렵다는 거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한방에 몇천만원씩 들어간 거 아니면은 근데 얘는 지금 당장 뭐 1에서 2억만 수급 붙어도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놈이거든요 그만큼 스몰캡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세력들이 얘를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질이란게 뭐에요 주가를 강제적으로 올리는 거에요 맞죠 지금 뭐 21년도 대비 22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업부문 별로 봐도 3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엑스페릭스의 실적을 지금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해도 되요 영업이익률도 생각보다 높아요 매출 대비했을때는 20% 가까이 나옵니다 오피엠이 그럼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단지 스몰캡이기 때문에 불안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잘 안 붙는다는게 좀 마음이 안좋죠 근데 그래도 지금 문제는 여기 들어가신 분들 당장 먼저 탈출이 물려계신 분 특히 탈출이 우선이에요 탈출 진짜 탈출을 하고 다시 한번 비중을 좀 천천히 가져가는 식으로 좀 하면 되는데 좀 솔직히 좀 이런 스몰캡 종목은 어려워요 언제 다시 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이 말 그대로 이 주식을 다 나눠줬잖아요 무상증자를 한 주당 6주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이게 무상증자가 실제로 이제 호재는 아니라고요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그냥 매수세 몰린게 착시현상이에요 진짜 결국은 제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 녀석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뭐 3연속 전속 상하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되는 그리고 특수관계자들 이 지분율 이 지분율이 얼마 안되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품절주 대란 테마도 탈수도 있고 언제든지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떨어졌을 때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자 우선 호가창을 좀 볼게요 사실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이거에요 매수잔량이 매도잔량보다 많다 이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이게 옳음이 제한되는 거예요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른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도잔량이 더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다들 착각하고 계세요 지금 매수잔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매수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다는게 아니라 이게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밑에도 더 걸릴 거고 얘는 이제 적은 이유가 이 호가가 내려가면은 여기 있는 물량이 사라지죠 그럼 이게 줄어들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차트일 수밖에 없는게 이 매수잔량이 차트가 올라가고 있으면 여기 있는게 물량이 사라지겠죠 그럼 다 자동적으로 매수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잔량이 점점 올라가겠죠 여기서 물량이 더 많이 차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엑스페릭스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얘는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종목 어려워 하시니까 제가 함께 매매를 좀 같이 하면서 여러분께 이거에 대한 이런 종목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노하우를 알려드린게 어떤가 해가지고 제가 엑스페릭스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엑스페릭스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매를 하면서 한번 엑스페릭스 함께 매매하면서 이런 종목을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제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수익도 보시면 좋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떻게 간단히 X X 두 글자 이 X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이제 이 카카오톡방 초대님께 보내드릴거에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함께 매매를 하면서 수익도 보시고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방에 들어오기 좀 불편한 분들 분명히 계실거에요 맞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게 있는데 엑스페릭스 대응전략 자료집입니다 여기 제가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이제 추가매수가 추가매수가 어디에 사야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싫어하지 이렇게 수익을 극대하면서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이런 비중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정 수급이 붙으면요 진짜 세력들이 바로 매집하는 시기거든요 이게 수급이 붙들고 2-3일 뒤에 세력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 수급표를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이거 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주식을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이걸 요청하시면 돼요 이 자료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엑스페릭스 5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게 잘 안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삼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 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이제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에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 드릴 거고 들어오셔 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 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 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돼 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어 송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